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10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가라앉는 시간대를 피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환기합니다.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오염된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죠. 따라서 가능한 외부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환기하는 것이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 때는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서로 맞은 쪽 창문을 동시에 엽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오전, 낮, 오후, 하루 3번, 20분 정도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이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루 3번, 10분 동안 짧게 환기하고 환기 후에는 실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공기청정기보다 더 유리한 게 물뿌리개로 공중에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가라앉힌 후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두 번째 생활습관입니다. 음식물을 저리할 때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굽거나 튀기는 저리를 할 때는 후두나 환풍기를 반드시 과동하여 환기합니다. 가스렌지를 켜기 전에는 미리 후두나 환풍기를 작동시켜서 공기 흐름을 밖으로 향하게 해 놓은 후에 저리를 시작하면 오염물질이 실외로 더 잘 배출됩니다. 저리가 끝난 후에도 30분 정도 환기를 계속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세 번째 생활습관입니다. 치침 직전에는 치침 방만 5분 동안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치침하는 동안에 산소 부속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치침하는 방만 치침 직전에 5분 동안 환기합니다. 치침하는 방에 공기 오염 농도를 낮추면 훨씬 숙면을 잘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네 번째 생활습관입니다. 창문을 열고 청소하는 습관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청소기가 뿜어내는 바람에 먼지가 심하게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합니다. 진공청소기보다 빗자루와 물걸레로 청소하는 습관이 실내 공기 오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필터를 통과해 다시 방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시간은 밖에 온도가 가장 높은 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상층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나쁜 오염 물질들이 밖으로 빨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침구루 먼지를 청소하는 습관입니다. 이부자리, 베개 등의 침구루를 일주일에 1회에 먼지를 털고 햇볕에 소독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침구루는 잠자는 동안에 땀에 젖거나 피부 각질과 비듬 등이 떨어져 세균,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등이 소식하기 쉽죠. 이불 한 채당 평균 20에서 70만마리의 진먼지 진드기가 소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의 분비물과 사체 등이 침구리에 쌓이면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외출 후에는 실내로 들어올 때 반드시 겉옷을 벗어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습관입니다. 실내 공기 중에는 수많은 오염물질이 실내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겉옷에 내려앉게 되겠죠. 실내로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오면 겉옷에 내려앉은 실내 오염물질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실내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봄, 가을에는 19도에서 23도씨 습도는 50%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24에서 27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60%를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18도에서 21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40%를 유지합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나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죠. 반대로 실내가 너무 습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보다는 숯이나 식물 등을 배치하여 자연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여덟 번째 습관입니다. 전자제품 사용 후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자제품을 1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이 배출되므로 꼭 환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프린터는 사용할 때마다 토너와 잉크의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 화학물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환기하세요.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아홉 번째 습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바로 처리하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 악취가 실내 공기를 급속도로 오염시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열 번째 습관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 화학물 등의 실내 오염 물질 농도를 낮추어집니다. 온도와 습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집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빈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에 측정한 결과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산호수라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들여넣은 방에서는 70% 벵갈 고무나무를 뒀던 방은 67%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염시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